. 와 캐릭터가 왜이렇게 안죽냐? 돌크가 뭐야? 돌연반이 크로마야 형님, 그냥 크로마 어 이 새키 뭐라고 외창을 존나하는거야 이 개 족같은 새키 아 시뻘새키 아 시청자분들 좀 죄송한데 좀 다소 거친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그냥 족같은 거냐 족같이 할게요 원래 족같은 새끼니까 제가 예 족같은 놈 족같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아 인사했어요 아 NC분들 한국 스트리머들도 프로모션 주세요 왜 일본 서버만 주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내가 족밥이야 내가 구독자 10만이 지금 족밥이냐고 막말로 지금 리니지2에만한 스트리머 누구 있는데 메이저 중에서 10만 구독자 중에 나밖에 없잖아 우리 다 받아야돼 자 한국 서버분들 자 전체 거인의 흔적 올게요 자 2군분들 3군분들 다 오세요 거인의 흔적으로 얘들 지금 모이고 있다 자기가 40렙이네 일단 와봐 자 한번 밀어봅시다 저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태극기 저거 27만원짜리입니다 상당한 과금은 했어 어 그린 조심하고 자 밀어볼게요 쭉쭉 자 쭉쭉 밀어봅시다 자 RG 캐릭 없나 자 충분히 밀 수 있어요 자 쿠로마 이번에 먹어보겠습니다 쿠폰 한번 나옵니다 야 여기 존나게 많네 자 하나가씨 조직히 천천히 여기 앞에 오로나인 찍어주세요 자 메인먼저 다골 쳐줘야돼 자 뮤.. 자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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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좀 돌려줘 좀 돌았네요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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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어요 아 렉이 존나 심하네 자 다 뭉쳐야돼 뭉쳐야돼 스캔했을 때 점수가 한번에 된단 말이야 LMG 나 있는 쪽으로 와 나 있는 쪽 다 뭉쳐봐 아 렉이 존나 심해 와우 야 자 조심.. 자 렉 조심하세요 렉 자 좀만 빠질게요 야 렉이 너무 심하다 이거 자 자 일단 베르 자 거인현적 다시 쿠로마 몸빅 세갖고 금방 안놨거든 자 거인현적 다시 와보세요 야 이거 RG 캐릭 있어야 되는데 메인 캐릭 없네 아니 RG 캐릭 오면 충분히 비빌만 하거든 아니 저쪽만 애들만 나오면 렉이 존나 심해 이게 아예 움직이지가 않아 김호치 뮨 한번만 드세요 자 김호치 뮨 아 뭐야 헬도 있다 바로 한 명 할게요 자 LMG 쪽으로 자 빨통 좋습니다 방금 자 빠지면서 스캔하면서 한 명씩 찍으면서 오르마인 찍어주세요 어 렉 어 렉 어 렉 나 피 몇이야 형이 배로야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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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인원이 많을 때만 렉이 생기면 서버 자체가 안 좋은거냐 우리가 한국 서버를 하는거냐 저정도면 렉이 걸리는 맘도 하긴 한데 오케이 다시 걸리는 점 아니 애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렉이 장난이야 원래 없었거든 아까 인원이 원래 많아도 이렇게 렉이 많이 없었단 말이야 우리만 렉 있는거 같아 쟤네 렉 없는거 같아 와 애들 너무 많다 이거 이정도 인원이 몰렸는데 서버에 렉이 있냐 서버를 얼마짜리 쓰는거야 이게 저희도 지금 적은 편이 아닌데 저기 너무 많네 렉이 심하니까 일단 다람이 안 돼 로저 뭐하냐 이 새끼암마 로저 형 저속 좀 하라고 해라 이거 새벽까지 해가지고 주무실어가 있을거에요 내가 지금 두드러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렉이 갔다가 시바 로나이카 야 렉 존나 심하다 야 뭐야 이거 아니 게임 서비스가 족같아 피가 막 렉처럼 날어 아니 원래 렉이 이정도 많이 모였어도 이렇게 없었거든 이게 서버가 구려서 그런건가 여러분들 이게 설정 옵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터 렉이 아니라 서버 렉이야 서버 렉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 자 잠시만 잠깐만 패스좀 할게요 아니 이게 일본서버 자체가 렉이 존나 심하네 서버 50만원짜리 쓰나보네 유저 족도 없어가지고 그냥 서버 개 족같은거 하루에 20만원짜리 쓰나면 서버가 이거 솔직한말로 프리서버보다 못하는데 이거 아니 왜이렇게 구리냐 이거 어 우리 그 일본분들이 많이 좀 외창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말이신지는 아마 모르실거에요 한 말씀 드리자면은 혹시 그 족이나 까잡소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이길수가 있는데 한국서버만의 디버프야 맞잖아 렉이 말이 안돼 렉 때문에 졌어요 이거는 전력에서 이게 지금 안돼 여러분들 봐봐요 렉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봐 힘 대 힘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렉이 너무 심해요 렉이 심하다고 이 시바새끼들아 힘 대결하면 그냥 족도 안돼요 RG 캐릭터가 안나는데 아니 이게 NC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대기업 NC가 좀 이런것 좀 투자좀 하세요 아 참 적당히 해야되는데 지금 악당이가 없어 자세가 있지 이게 대한민국 1등게임이 있다고 렉이 걸려고 게임을 하겠냐고 어? 아 원숭이들 외창하는거 봐 쟤들이 욕을 할줄 모르니까 렉이 심해서 현재 전투가 안된다 그러는데 야 여신아 어 통역좀 해봐 너네 지금 서버 렉이 있냐 없냐라고 한번 물어봐봐 지금 보스가리의 때 일본인 200명 정도 아시만에 있는거에요 모두 렉이 없으신거에요 한국의 히로시키는 한국의 히로시키는 두려워하는거에요 일본은 없으신거에요 빨리 빨리 말해라 이 개새끼들아 맑을 때려보기 전에 아니 렉이 이것봐봐 이거 렉이 어떻게 원활한 게임을 하냐 이거 몰이 사장도 안되겠네 내가 이럴라고 마도사 했나 기사 떴어요 일본섭 망했다고 잠깐만요 여신이랑 강주리 그리고 저기 뭐야 나 일본서버 방금 저거하는 사람들 도화 다 우리 프로모션 받아야돼 이거는 맞잖아 아 잠시만요 네 오르나인한테 전화좀 해보겠습니다 야 여신아 니가 니가 통역좀 해주댄다잉 네 안녕하세요 아 뭐 안녕하세요 아 오르나인상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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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지금 통역으로 얘기할테니까 저기 답변 잘해달라그래 지금 말하면 돼 하라 하라 오르나인한테 지금 통역으로 얘기할거다 대화할수 있겠냐라고 좀 물어봐줘 오지깐 다이저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조금 시간이 있대 조금 시간이 있대 아 조금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잠깐 그 디스코드 할수있냐고 물어봐줘 중요하게 얘기할말이 있다고 디스코드 혹시 되키래 뭐 또또하게 이슈언니는 일단 이럴 수재로 딸려도 될까 디스코드 하시구요 응 된데 아 오케이 그럼 너가 좀 물어봐가지고 초대좀 한번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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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조인 네 최초와 같이 가라사이 오케이 자 오로나인 통해갖고 프로모션 예 최초로 예 들어갑니다 아니 맞잖아 우리도 뭐 몇천만원이든 여러분들 받아야될거 아닙니까 예 쓴게 있는데 그래야 우리도 이게 혈도 꾸리고 뭐 좀 과금도 하고 할거 아니냐고 아 이거 생돈은 솔직히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나도 미치게 나도 부담이 있네 이게 다 돈인데 왜냐면은 엔씨가 형평성을 따지니까 형평성있게 내가 정확히 말한거에요 한국 서버는 프로모션 내가 얘기도 안하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받으니까 일본 서버는 다르다고 이게 형평성인거잖아 안녕하세요 하이 오로나인 뭔지 뭔지 하이하이 어 파마포명신양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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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니가 맘에 두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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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신아 아니 원래 원래 이게 일본사람들 약간 이상해 아 원래 이런 스타일인거야? 아니면 좀 오로나인 특이한거야 특이한거 특이한거라고 특이한거라고? 네 오케이 아 시청자분들 그 오로나인이라고 저기 뭐야 적결 이제 메인 그거에요 스트리머인데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재밌게 방송 잘합니다 그걸 아 하하하 아 아 hier thank you 지금 여기 이만 슈퍼찹도 이렇게 아 아 지금 아 친구 아니 아 지금 너한테 1,000에 많은 슈퍼챱 보는 사람이 지금 육섭분이래 아 육섭..아 지금 육섭분? 랭컨가 랭커? 메가넷코 메가넷코상 에? 포인트상 되니까? 소소소소소 어 1위! 배우라! 배우라 같은 거야 아~~ 어렵다 어.. 0T 포인트상인가 메가넷코상 랭커 탑 넘버원 땡큐 어.. 그..저기 오로나인 상한테 저기 좀 그..얘기를 한번 해줘 응 혹시 우리 그.. 한국 스트리머도 일본 서버를 열심히 할 건데 어..저기 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한번 좀 한번 한번 물어봐줘 오..NC에서? 일본 NC지 뭐 이제 뭐..뭔 잘 모르니까 혹시나 우리도 같은 스트리머데 혹시 뭐 추천을 해줄 수 있냐 어? 응 포기 받을 수 있냐 어 한번 물어봐줘 네 하이 실무센..아리가도 고자이마시따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따 바이..바이바이 문쥬 문쥬 어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문쥬 하늘만큼은 탄만큼은 사나이 굿나이 바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따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게 뭐냐면 베오라랑 본인이 슈퍼챗 썼으니까 클럽댄스 보여달래 보고싶게 너무 어흠 흠 미안한데 이거는 좀 죄송한데 시세가 20가지구는 안되는 상황이라 뭐 갔는데 벌써? 흠 흠 아니 시청자분들 내가 어떻게 한국광대지 일본광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춤을 시킨다고 해서 내가 할 수가 있냐 에엠 아무리 방송이 직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밀리는 상황인데 어? 아니 봐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4대 살생이가 나한테 문준님 춤 한번 춰보세요 투네이션 10만원 후원하거나 지금 같은 상황 아니냐 다 지금 보면은 의연합 총군이 갖다가 10만원 후원하면서 문준님 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어? 이게 여러분들 나는 게임을 또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잖아 오러네이님 슈퍼챗팅 만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아 김노크 형님 아 뭐야 아씨 아 아 우리 김노크 형님 50만원 후원을 아 형님 후원을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김노크 형님께서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시세가 40이거든요 네 그래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원을 해주신 우리 오로나인상이랑 랭커 탑 1위 그러니까 저 분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오해를 절대 하지 마세요 맞죠 여러분들 아 500엔 땡큐 아 잠시만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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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올게요 자 우리 김노크 형님께서 10만원 더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건달춤 원투로 원투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체력적 소모가 커가지고 원래 원은 안친지가 좀 오래되는데 한 번 보여드리는 거 제대로 원투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포르가 시작! 호오이호! 호오이호! 5 오이 바다 어흐 헐 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시청자분들 좀 부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일본 적혈분들이 좀 약간 이상해 나를 막 응원해주고 나를 띄워주고 랭커한테 과금러한테 도발을 했더니 열심히 하겠대 나한테 이게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 나는 여기를 이게 여러분들 1억 쓰는게 장난이 아닌거에요 어떻게든 이길라고 승부욕이라는게 생겨야 되는데 아 여시야 진짜 오늘 그 뭐야 통역하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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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한번 저기 후원하러 한번 갈게 아 또 안 그래도 돼잉데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